산드라 미안한데 오마이갓 나 회사 그만둘까? 영상통화다 지영아 나 경주 왔지 나 오늘 너랑 여행할 건데 넌 그냥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돼 미안해 나 때문에 야 그럴 땐 그냥 고맙다고 하는 거거든 진짜 예쁘다 여기 가자 버렸던 거구나 오늘 고마웠어 다음에 꼭 같이 가자 부산으로 갈까요? 전라도로 갈까요? 산들씨 네? 그래도 업무시간인데 도래는 좀 아 죄송합니다 목요일 프레젠테이션 준비 다 됐어요? 네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 네 전화 받았습니다 유진수 팀장입니다 아 네 목요일 프레젠테이션이요? 네 내일 뵙겠습니다 산들씨 네 프레젠테이션 내일 하기로 했어요 괜찮죠? 내일이요? 내일이요? 팀장님 저 내일 연차인데요 하 아 아 고생 많았어요 산대씨 나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일이 중요하지 제 인생 뭐가 중요하겠어요 산대씨 괜찮으면 오늘 반차라도 쓸래요? 진짜요? 완전 좋죠 그래요 그럼 날도 좋은데 남자친구랑 데이트도 좀 하고 남자친구 없어요 잊지 않았어요? 아니요 없어요 아 있었는데? 아니요 그냥 없어요 나 먼저 갈게요 네 잘 쉬어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 연애하기 딱 좋은 것이네 오 여유있게 도착했네 어?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근데 좀 귀엽네 뭐지 이 냄새는? 방구? 흠 흠 흠 흠 흠 뭐 하시는 거예요? 네? 아 놀라셨죠? 흠 제가 이 복싱 꿈나무거든요 흠 흠 꿈나무들은 연습을 게을려면 안 돼요 흠 흠 흠 아 네 꿈나무 화이팅 화이팅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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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축물 투어 신청하신 분 흠 흠 거짓말 흠 흠 건축물 투어 신청하신 분 이쪽으로 와주세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저 건축물 투어하러 왔는데요 아 네 오늘 혼자 신청하셔서 바로 투어 진행하...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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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특별히 준비한 기념품이에요. 우와, 감사합니다. 이거 뭘로 만든 건지 알아요? 이거 나무 아니에요? 나무 맞아요. 꿈, 나, 무. 그냥 좀 잊어주면 안 돼요? 아, 죄송해요. 너무 인상적이어서. 와, 근데 오늘 날씨 되게 좋네요. 어디 걷기 딱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오늘 같은 날 식물원 가면 딱 좋겠다. 바람 살랑살랑 불고 예쁜 조명 있는 데로요? 마실 거 하나 사서. 네. 저는 근데 맥주보다 커피 더 좋아해요. 어, 저도요. 커피 어떤 거요? 하나, 둘, 셋. 캔커피. 아, 통하네. 캔커피 좋아해요? 네, 캔커피 좋아해요. 캔커피 한 번 드시죠. 잘 들어요 하나, 셋. cleans, 숨 해. imi 부산 Kosomen Fol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 여자친구 만나러 가보려고요. 네? 여자친구요? 네. 당근 일 끝났다고 연락이 와가지고. 아 여자친구가 있으셨구나. 아 근데 여자친구가 알면 화나지 않겠어요? 이렇게 하루종일 다른 여자랑 있는 거 알면? 아 그 얘기를 안 했네요. 아 내 정신 좀 하.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가 없거든요. 여자친구는 친구 좀 만들려고 하는데. 내가 지금 무슨 이런 먹무게 같은 소리를 듣고 있는 거지? 고민이었는데. 이렇게 샌들씨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. 우리 친구 된 거 맞죠? 응. 응. 친구. 친구 좋죠. 저 먼저 가볼게요. 응. 어 자기야. 아 나 친구 만났어. 어. 사랑했다. 네 팀장님. 팀장님? 잔대씨 나 어쩌면 좋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